일단 저는 멜로의 팬입니다. 이 점은 제가 확실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시라큐스 시절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고 제 첫 NBA 공식 저지는 덴버의 15번입니다. 그의 신인 시절, 저는 네이버의 홀로 스타성과 가능성이 아닌 기록과 업적으로만 보았을 때 신인왕은 멜로가 타야 한다는 주장을 하다가 정말 먼지가 되도록 혼나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컨텐츠는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렌지향이 나는 남자 멜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웨버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성장이 가능한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인큐베이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졌을 경우 스스로 성장이 가능한 천재보다도 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또한 어느 정도 해주면 끝난 선수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옆에서 지켜보고 관리해줘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멜로의 경우 바로 이런 선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멜로는 웨버나 페니하드웨이 못지않은 방황을 하면서 컸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보면 다 힘들게 컸다니 제 취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멜로는 볼티모어에서 타우슨에 있는 학교까지 3년간 통학을 했는데요. 나중에 멜로를 따로 다룰 거라 짧게 멜로가 학업과 농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집에서 학교가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멜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상대방이 자신을 아껴주고 위해준다 생각되면 그 충성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그런 상대방을 믿고 따르려는 이지도 강합니다. 그의 첫 번째 충성은 베이하임 시라큐스 감독입니다. 멜로는 자신을 직접 보기 위해 볼티모어까지 찾아오고 자신의 집에도 방문한 그에게 감동했다고 밝히면서 멜로와 비슷한 또래 선수들이 여러 대학 그리고 프로팀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간을 보는 동안 졸업을 1년도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시라큐스에 가겠다고 발표해버립니다. 그에게 관심 있는 다른 대학 특히 놀스캐롤라이너도 있었지만 그는 베이하임 코치와 함께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졸업반 진학 전 갈 대학을 발표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멜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NBA 선수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베이하임 코치입니다. 현지 시라큐스에서만 45년째 있는 베이하임 코치와 멜로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며 그는 베이하임 코치의 부름이라면 언제든 어디든 가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은 자유스러운 이미지에 그가 올림픽 대표팀의 부름에 4번이나 응한 이유는 베이하임 코치가 대표팀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라큐스의 여러 졸업생들이 베이하임 감독과 화상 채팅을 하는 데에도 어김없이 참여했습니다. 멜로가 대학에 입학한 2002년 시라큐스가 우승할 거라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배팅 사이트는 시라큐스가 토너먼트에 진출하기만 해도 18배를 주는 배당을 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즌, 시라큐스에 대한 기대가 적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켄사스, 오클라우마, 그리고 에리조나 대학이었으며 텍사스와 피치버그의 우승을 점친 전문가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시라큐스를 탑25 안에 넣진 않았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NCWA에서는 웨버와 로즈 이후 10년 만에 신입생 돌풍이 몰아칩니다. 게리 맥나마라와 멜로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다른 점은 웨버와 로즈가 모든 화제의 중심이었다면 맥나마라와 멜로는 한때라며 모두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주며 신뢰해주는 사람 밑에서의 멜로는 무서웠습니다. 멜로와 시라큐스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지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외면을 했습니다. 2003년 2월 1일 우승 후보였던 피치버그를 이기고 나서야 전문가들은 오렌지맨들을 21위에 올려줍니다. 제 기억에 토너먼트의 모든 경기에서 시라큐스는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합을 지면서 시작해서 힘들게 역전으로 끝내는 패턴이었습니다. 32강 오클라우마 주립대와의 시합은 전반을 무려 16점 차로 뒤진 채 끝냈지만 결국에는 68대 56으로 시합을 역전합니다. 그리고 멜로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 32강전의 승리 이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즌 전 우승후보 팀들을 차례로 만납니다. 오클라우마, 텍사스, 그리고 켄사스를 차례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토너먼트에서 1번이나 2번 시드가 아닌 팀이 우승을 한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에 MVP까지 탄 멜로가 해이해질 것을 우려한 베이아임 감독은 멜로에게 대학 농구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NBA 진출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멜로는 덴버에 드래프트 되었으며 감독은 조지 칼이었습니다. 저는 조지 칼이 좋은 코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멜로와 레이아일렌에게는 그렇습니다. 레이아일렌이나 멜로가 조지 칼이 아닌 다른 감독을 만났다면 조금 더 훌륭한 커리어를 쌓아 올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벌슨 또한 훌륭한 선수이지만 멜로가 필요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멜로가 혼자 알아서 잘하는 선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멜로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덴버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멜로는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뉴욕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욕주 안에 있는 시라큐스를 다녔던 멜로는 고향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뉴욕에는 역사상 최악의 구단주 뉴욕의 타노스, 제임스 돌란이 있었습니다. 멜로가 뉴욕 시절 많은 트러블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필 잭슨조차도 3년 만에 도망치게 만든 제임스 돌란의 뉴욕에서 6시즌이나 버틴 것도 사실입니다. 유잉도, 오클리도, 그리고 스파이클리조차도 자신의 손으로 내친 돌란이 있는 한 누가 가도 뉴욕에서 트러블 없이 오래 버틸 수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소문에는 듀란트조차도 돌란을 만나보고는 바로 생각을 바꿔서 브루클린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멜로를 위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의 은사인 베이아임 역시 2012년 멜로가 뉴욕에 남아있다면 절대 우승을 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하며 자신의 제자가 어서 뉴욕에서 나오기를 희망했습니다. OKC에서도, 휴스턴에서도 멜로는 미운 오리 새끼였고 이미 낙인 찍힌 멜로는 무슨 일에도 비난받기 쉬운 입장이었습니다. 대충 멜로 때문이라고 하면 다들 압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멜로는 계속해서 삐딱해집니다. 2019년 11월 포틀랜드가 멜로의 영입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반갑기는 하면서 한편으로는 커리어의 마지막을 잘 끝내야 하는데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팔에 못지않은 인터뷰 마스터 릴 장군이 등판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멜로는 위대한 선수이고 명예의 전당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선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는 멜로를 보면서 컸습니다. 그런 선수와 같이 뛴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모두 르브론과 멜로를 비교하면서 르브론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전 멜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락커룸의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노장 선수입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멜로의 지난 과거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도 분명 그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는 그가 필요하며 그도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니 분명 이번에는 잘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를 본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멜로가 드디어 마음을 줄 동료를 얻었구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로서야 릴라드가 아이벌슨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아이벌슨, 챈들러, 제이 알 스미스, 웨스트 브룩, 폴 조지 등의 선수들과 릴라드는 적어도 자기 팀 동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도 릴라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로를 칭찬했고 언론이 조금이라도 멜로에게 날카로워지면 자신은 멜로를 신뢰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멜로를 적극 지원 사격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고 칭찬을 받은 멜로는 조금씩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멜로는 인터뷰에서 릴라드가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며 포틀랜드에서 행복함을 표현했고 중단 기간에는 살까지 빼면서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릴라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멜로를 출연시켜 무려 4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며 멜로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멜로에게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진행되는 토너먼트식 시합에 최적화된 감독이 빌리 도노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선수에 적용한다면 NCAA 우승 그리고 신입생 MVP 출신에 NBA 선수 중 가장 많은 올림픽 금메달을 딴 멜로가 바로 이 토너먼트에 최적화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릴라드가 얼마 전 그냥 올랜더 버블에서의 플레이오프를 NCAA처럼 단판으로 하자라고 농담석힌 제안을 한 데는 멜로를 믿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멜로는 자유를 많이 주고 선택을 하게 할 경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합숙을 하면서 곧비를 당겨주고 동시에 많은 사랑과 신뢰를 준다면 생각 이상의 일을 해내었던 선수입니다. 토너먼트도 진출 못할 거라 무시받다가 전체 1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후 우승 후보들을 16강, 8강, 4강 그리고 결승에서 하나하나 역전승으로 이기고 우승한 경험도 있습니다. 무관심, 언더독, 자신보다 실력이 월등한 우승 후보들과의 대결 모두 멜로에게는 절대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멜로의 팬인 제게 어느 순간 오렌지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해맑게 웃으면서 즐겁게 농구를 하던 저를 한 번에 팬으로 만들어버렸던 바로 그 멜로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차갑게 오렌지 향을 내는 멜로를 보고는 조금 흥분해서 계획이 없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오렌지 향이 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정신 차리고 다음 영상을 만들러 가겠습니다.